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복음 24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루카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우리 지난주에 루카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아무 가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예? 가장 말을 끝까지 하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말을 끝까지 하세요 좀 가장 뭐라고요? 인간적이다 예 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또 아 헨리사 방문 축일을 오늘 우리 5월 31일 축일을 맞이해서 지난번에 제가 방문에 관련된 이야기 했었죠 예 가장 세련된 문체라고 읽고 모범적인 사람을 자주 등장시킨다고 메모를 하셨군요 예 예 지난주에 제가 아마 진도를 많이 많이 빨리 안 나갔어요 편했죠 그래서 천천히 나가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오늘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그런 느낌이 안 들던가요? 오늘도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하다 보니까 막 실프기 시작해가지고 준비하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서울교구에 병원 사목하시는 신부님하고 수연이 50명이 면역의 집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강의를 부탁받아서 그분들한테서 왜 나한테 강의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연이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하면 강의가 그런데 내용이 성서에 나타난 영적 돌봄이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서에 나타난 영적 돌봄 그래서 아무리 제가 그 도서관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논문을 찾아봐도 전혀 논문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영적 돌봄이라는 이 말을 또 막 아무튼 막 해서 막 논문 한 다섯 편 읽고 막 뭐하고 막 하면서 거의 요새 하루에 한 세 시간 네 시간 잠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 강의가 좀 부실하더라도 그러느냐 하십시오 좀 어제 좀 그거 하느라고 제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래서 어저께 강의 무사히 마치고 아 드디어 힘든 거 하나 끝났다 해서 이찬홍 신부님하고 허찰란 신부님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화적인 문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루카보금사가가 이렇게 선부님 모습이죠 그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루카보금사과를 묘사할 때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황소가 있죠 묵시록 단위에서 에이제키에서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네 마리 짐승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를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구조는 유학 이사, 갈릴레아에서의 활동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예루살렘에서의 구원사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 2장 여러분들과 함께 봤고 3장 1절 함께 봤고 9장 51절 함께 봤죠 그 다음에 19장 28절 이렇게 각 단락의 앞구절들을 제가 봤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루카보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루카보금사과는 보금서만 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또 뭐도 썼다고 그랬죠 사도행전까지 썼어요 마테오, 마르코, 요한은 안 썼어요 루카는 썼습니다 신약성서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 구약성서에서 역사서 많지 않습니까 요소와 기팡원기, 루키, 사무에, 열한기, 역대기, 에즈라, 느에미야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에 상응하는 신약성서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누가 썼느냐? 루카보금사가 그래서 이제 루카보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과 함께 봐야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지금 사도행전 들어가는 겁니다 루카의 작품 아까 루카보금이 있었지만 이제 사도행전 내용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1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넘어까지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까 유아기사와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였죠? 갈릴레아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아가 9장 50절이었고 9장 51절부터 뭐였죠?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순환하고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 그 다음 승천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그 접경지대 넘어까지 간다 이게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장 3절에서 2장 41절 예루살렘에서의 근본사건 예수님의 명령 오순절 성령 강림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같이 펼쳐서 보셔야 됩니다 1장 제가 지난번에 머린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제가 1절부터 3절까지가 실질적인 머린말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은 4절부터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4절 1장 4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들이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번에 지난주에 우리 복사반 우리 초등부 복사반 회의할 때 우리 회의할 때마다 한 구절씩 외우는데 이 사도행전 1.8절 외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참 중요한 구절을 외우고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순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제목은 기도하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다라빵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누구까지 있었죠? 성모님까지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라빵 모임할 때 성모님께 이렇게 우리가 사도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티아를 사도로 뽑아요 왜 새삼스럽게 한 명을 더 보충시키죠? 이유가 뭐죠?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11명이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12지파의 모습처럼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도 바로 12명 사도에게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12명을 딱 뽑으니까 드디어 새로운 백성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요건이 갖춰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2장 13절 새 포도주에 취했군 2장 13절 새 포도주에 취했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 같기도 하고 왜? 왜 틀린 얘기입니까? 성령에 취한 거죠? 새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죠 성령으로 취해가지고 성령에 넘쳐서 막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네 나라 말로 저마다 알아먹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방언을 이상한 언어로 혹은 하느님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러는 거죠 새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이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새 부대에 뭘 담습니까? 새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백성이 탄생되면서 정말 새 포도주를 받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부터 2장 14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2장 37절에 보면 개중환 첫사람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때 몇 명이 회개를 했느냐? 3천명 우리 본당 신자수 2천백명 베드로 성인 말란마디에 3천명 세례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딱 해서 2장 42절부터 본격적인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보면 2장 42절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증언활동 8장 3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증언활동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활동을 하죠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활동을 하죠 그죠?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도 나왔고 스테파노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스테파노가 숨겼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8장 4절까지 교회가 박해를 받다 나와 있죠 그래서 8장 1절 보면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1장 8절 기억합니까?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으면 어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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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8장 7장 끝에 스테파노가 박해를 하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8장 1절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됐죠 그 박해라는 위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어디냐면 유다와 사마리아 그럼 거기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라는 위기가 선교의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8장 4절부터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징환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6장 보면 일곱 봉사자가 뽑혔는데요 그 중에는 스테파노와 필리포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물론 스테파노는 죽었고 이 일곱 봉사자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도 나오고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필리포스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12장까지 쭉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보면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되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13장 4절에는 바르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13장 9절에 보면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13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이 단계적으로 바뀌죠 왜 그럴까요? 드디어 이 증언활동이 보금선포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아까 어디 단계까지 갔습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드디어 땅끝을 향해서 가는 키프로스와 아시아까지 퍼져나가니까 사울이란 말은 어느 나라 말이냐면 히브리말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입니다 그 똑같은 말을 그때 당시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던 그리스어로 말을 바꾸면 바오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이방인의 언어로 바뀐 바오로로 바꾸는 순간부터 이렇게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 영토 아닙니까? 그 영토 밖에까지 보금이 선포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1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 넘어까지 12사도 베드로와 유한 얘기 나왔었고 7봉사자 스테파노와 필리포스 이야기가 나왔고 5선교사 바르나바와 사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증언활동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 다음에 2부 그래서 1차 선교행을 쫙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언제까지 갔다 오느냐 14장에 보면 21절 보면 선교를 마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오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안티오키아로 돌아와서 그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이 이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 사도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1부의 시작은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쫙 돌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하고 아까 예루살렘에서 뭐 받았었습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이 사도회의도 역시 성령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15장 28절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게 보이죠 회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힘을 받아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5장 35절 이후 내용을 보면은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로마 호송여행 이렇게 바오로 중심으로 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호송여행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루카보금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구조를 봤는데요 자 이 루카보금과 사도행전의 내용은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시대를 말해주는 것은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시대를 말해주죠 예수님 시대는 루카보금, 루카에게 있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이야기는 예? 예수님 시대 이야기는 루카보금에 있겠죠 교회 시대 이야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있겠죠 이렇게 루카보금사가는 구약성서의 역사선은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 시대 이야기는 이제 루카보금사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에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죠 온 인류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만큼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음악의 역사, 미술의 역사, 여러 가지 역사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벌어진 사건들 제일 중요한 역사들이죠 정말 중요한 역사 정말 중요한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이야기가 그 역사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로라든가 아우스투 황제 이런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문헌에 어느 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사서에 보면 황제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됐겠죠 왜 세상을 움직이는 주 역사의 이야기는 이 한낱 나자렛의 목수로부터 그런 역사가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모든 게 다 왕의 역사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럼 드라마를 찍는다 그럼 우리 보통 뭐 찍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왕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게 마치 모든 역사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조선왕조 500년 80년대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시리즈로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계속 한 드라마의 절반이 다 그 왕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 제주도에서 우리가 돼지를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산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들도 있을 건데 그 하고만 하는 것 중에 그래도 시대를 움직이는 건 왕의 이야기다 해서 왕의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 황제의 역사가 역사를 움직여 보이는 것 같지만 루카보금사관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의 역사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루카보금사관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2절 세례자 유안이 이제 탁 시작할 때 3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아주 멋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제15년 그러니까 역사 중에 큰 역사 로마 전체의 왕 이야기가 나오고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을 때 본시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서부터 파견되어서 이스라엘 전 영토의 총 담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제일 큰 사람이 본시오 빌라도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제 뭐 서울시장 내지는 경기도지사 정도라면 헤로데는 갈릴레아의 영주 그래서 뭐 이제 한쪽 지역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두메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렌의 영주로 있을 때 여기까지 이제 정치적인 제일 중요한 사람들 이야기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이건 종교적인 중심지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즉하리아의 아들 유안에게 내렸다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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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사 중에 하느의 말씀이 유안에게 내렸다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이때 발생했다 이렇게 아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더 큰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권력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더 큰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광야에서 세례자 유안을 통해서 아니면 나잘의 목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고 나가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이 찬평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뭔가 정말 한 뜻에 맞게끔 이렇게 바뀌어가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져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오바마가 바뀌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묵상하라고 쓴 글입니다 역사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역사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역사는 조그만 데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내리졌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 집안에서 내 부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사소한 데에서 단 한 사람의 행동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카의 역사관이 그런 것이죠 지금 세상의 권력들이 막 움직이고 있지만 그거 움직이는 게 전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내용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도 정말 세상을 다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커다란 조건들이 바뀌어나가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절대 안 돼 그게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우리 보잘것 없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자그마한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통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게 다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즉하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거 뭐 누가 알아줍니까 이런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곧 루카보금의 내용은 갈릴레아와 유다 예루살렘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저랑 같이 예 그렇죠 기억나시죠 유아기사와 몇 장부터 몇 장 2장 그 다음에 갈릴레아 3장 1절에서부터 9장 50절 그 다음 9장 51절에서부터 18장 어쩌고 저쩌고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보니까 여기에는 이방인 지역이 전혀 없어요 마루코 보금에는 예수님이 시돈에도 갔다가 티로에도 갔다가 데카폴리스도 갔다가 이방인 지역도 다니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전혀 안 다니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루카보구 이렇게 뒤져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 검색 한번 해보시죠 티로하고 시돈치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 거기 갔다는 기록은 안 보일 겁니다 그 다음 교회시대 사도행전은 아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땅끝이라고 일단 쓰면 땅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8점 이 내용처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갈리라입니다 제가 수전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렇게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거 고정시키기 일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기 아무튼 이쪽이 갈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이게 보금의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천천히 맞던 그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자 예루살렘 이게 지금 보금서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맨 앞부분에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거기서 또 보금을 전해가지고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증명 증명 활동 스테파노가 죽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더 늘어났죠 13장 14장 28장 그 다음 15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였다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15장 이후로 여기까지 2차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 3차 선교회 3차 선교회 3차 선교회 그 다음 마지막에 로마 호선여행 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1장 8전처럼 너희는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리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언 활동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예 로마에까지 이런 증언 활동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렸고요 또 우리 교수님이 그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보다 더 유명한 루카모금 사과에 관련된 전문가가 말한 것을 인용해서 그린 겁니다 그 사람만 그린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뭐냐 갈레아에서 시작됐죠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어디로 끝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예 예루살렘은 또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아까 15장 보니까 중간에 또 예루살렘 한 번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팍 딱 한 번 쫙 더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이 증언 활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탁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냐 여러분들 심장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피가 일로 쑥 들어왔다가 심장이 쿵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쭉 뿜어져 나오면서 다시 이쪽으로 쫙 나가잖아요 정맥으로 피가 들어왔다가 퐁 하면 이제 동맥으로 피가 쫙 흘러나가면서 새로운 산소가 공급된 그 피가 쭉 인체를 돌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팍 퍼지는 펌프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이 예루살렘으로 쭉 모아졌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팍 하니까 그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땅끝은 아니었죠 땅끝은 아니었죠 로마까지였죠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땅끝은 스페인 맨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티아고 콩포스텔라 혹은 거기서 약간 더 위에 올라가면 피니스테레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오로사도가 결국엔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산티아고 거기는 이제 성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거기 성지순례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갔다 왔습니다만 31일 걸어서 780킬로를 걸어가지고 다시 보이죠 제가 제가 거기 가겠다고 그때 얘기하니까 주교님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를 저는 다 갔다 왔습니다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 예 그때 갈 때 어떤 사람이 제가 하도 가면서 숙박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음식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샐러드를 했을 뿐이고 간단하게 그냥 닭죽 한번 끓였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중에 한 15명 정도 몰려가지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사람당 한 한 사람당 한 6천 원만 모으면 딱 해가지고 이제 슈퍼 가가지고 그날 저녁 먹는 거 다음날 새벽에 걸으면서 먹을 거 그 다음날 아침에 걸으면서 먹을 거 커피 먹을 거까지 다 그 돈 갖고 해결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떠나는 겁니다 제 곁에 더 그 중에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은 집어넣지 말고 그냥 루가라고만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루가 신부님 그 분은 아무튼 여행 끝나고 세례받겠다고는 했는데 세례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재밌게 그때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야고보사도는 땅끝에까지 그 증인이 되라 하니까 이제 그 진짜 산타고 거기 그 지점까지 갔지만 그 사도행전 내용으로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갔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가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땅의 시작 전문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끝은 이제 로마다 왜? 로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로마 그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대 혹은 그 전 시대에 그 로마의 그 그림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코바디스라든가 배너라든가 그때 그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로마 그때 당시에는요 이 신전 옆에 저 신전 저 신전 옆에 저 신전 저 신전 옆에 저 신전 저 신전 옆에 신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누구 뭐든 있습니까 황제들의 신전들도 막 있죠 황제가 막 이렇게 그쪽은 다 잡신으로 온갖 잡신이 다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인간의 권력이 가장 큰 곳 그건 뭡니까 돌려 말하면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없는 곳 하느님의 현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 이게 로마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그 로마 전체 제국 그 세계 전체의 중심지인 로마야말로 가장 하느님과 멀어진 곳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가장 하느님의 현존이 머문 곳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갔다 그건 뭡니까 땅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간 거다 지리적인 면에서는 스페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존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로마도 땅 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됐다는 거죠 잘 보면은요 아닌 게 아니라 유아기사 때 맨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과 유다가 나왔던 내용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엠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그 다음 또 언제 있었습니까 엘리사벳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근처였거든요 왜냐하면 지카리아가 사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거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에 바쳤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에다 찾았을 때 이거 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구나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루코 복음과 달리 루카 복음에서는 아예 유아사기 사화 때 내용을 보면 아예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인 게 너무나 확실하게 탁 드러납니다 그 다음 유혹사화를 보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게시되는 곳입니다 유혹사화를 보면요 여러분들 유혹사화를 펼쳐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카 복음 3장인가요 4장이죠 그 다음 마테오 복음 4장을 한번 보면 순서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루카 복음 펼 사람은 루카 복음 펴시고 마테오 복음 펼 사람은 마테오 복음 펴시면 유혹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근데 루카 복음의 유혹과 마테오 복음의 유혹의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루카 복음의 유혹은 뭐 뭐 뭡니까 맨 처음에는 빵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순서가 돼 있죠 마테오 복음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빵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경배하여라 그러면 루카 복음의 것을 1, 2, 3으로 우리가 번호를 붙이면 1, 3, 1, 5 마테오 복음은 1, 3, 2로 된 거죠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주안점이 뭐냐 유혹사에서 루카 복음에서 유혹사하는 성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돼 있어요 왜 하이라이트니까 예루살렘이 하이라이트니까 루카한테는 예루살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곳이 거기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게 게시가 된 곳이니까 그 다음에 공생활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만 무려 10장입니다 여정 중에 어디를 들렸고 어디를 들렸고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여정 중에 계속 예루살렘을 가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9장 51 9장 52 10장 30 13장 4 22 33 34에는 두 번 17장 11 18장 31 19장 11 19장 28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 다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불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다 못 쓴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아휴 우리 때는요 저 신학생 때 우리 교수님은요 9장 51 52 10장 30 13 4 22 33 34 17 21 18 31 19 19 19 28 교수님 천천히요 천천히요 그냥 알아듣고 빨리 적어 다음 부활사와 그랬어요 마테오 보금하고 마르코 보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예? 갈릴레아로 가라고 그랬죠 갈릴레아에서 만났죠 나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갈릴레아로 먼저 가셨네 여러분들 부활 부속가 기억 안 나십니까 나오죠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근데 루카보금사에서는 갈릴레아로 배경 갈릴레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예루살렘과 인근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비닉타이 아까 기억나시죠 나비닉타이입니다 그게 나비닉타이 그래서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했을 때는 딱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보금사관은 예루살렘에서만 딱 되어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원사건의 원천입니다 원천이라는 말 원천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원천 근원이 되는 샘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샘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심장처럼 그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활동을 다 집약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강림이 벌어지니깐 거기서 파악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구원사건의 원천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아드님이 드러낸 장소였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구원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아까 몇 장에 걸쳐서라고 했죠? 무려 10개 장을 걸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순한 죽음 부하여 승천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전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그 내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내려지고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행 사건 교회의 중요 결단이 이루어졌다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 벌어지고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의 중심적인 사건들은 다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바오로의 모든 성교행에서 예루살렘이 항상 귀결지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충 쓰세요 앞으로 또 남았습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이 구원사건의 원천이 될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와 예루살렘을 제가 비교했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입니까?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들과 함께 텐트를 치겠다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텐트 칠 거 아닙니까? 이동할 때 텐트 접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텐트 치고 접고 이동하고 텐트 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텐트를 치겠다 해서 텐트를 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른 주님의 성막 주님의 천막 그러니까 그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진짜 하느님이 함께 있구나 우리와 그걸 정말 절실하게 드러내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우일 주교님이 앞으로 교회 성전은 천막으로 쳐야 된다고 천막 모양으로 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 신부님들한테 강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례하는 교회이고 천막 자체가 광야 시대 때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다윗이 이제 돈도 좀 벌고 이렇게 하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짓겠다고 했냐고 그래도 짓는다고 하니까 축복을 충분히 내리는 이 다윗 집안이 어쩌고 충분히 내려주시고 이제 그 천막 안에 있었던 하느님께서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그 계약의 개를 갖고 오면서 알몸으로 막 이렇게 춤추를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완공한 거는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완공해서 그때부터 성전에 하느님께서 늘 항상 머무시는 곳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 찾아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현존이 머무셨던 곳 그래서 제가 몇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물레방악관이다 사랑을 나누는 물레방악관이다 그런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장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구약성서에 보면 계속 질팔 펴집니다 단순히 성전이 무너져서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무튼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찾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고한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온갖 폭력과 온갖 탐욕과 우상숭배와 이런 걸로 하느님의 현존이 짓밟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경고가 예언서에 보면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평화의 도시라는 말인 줄 아셨습니까 예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은 별로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자들이 죽고 이런 일들만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 예루살렘의 모습인 하느님의 현존 이게 새롭게 생긴 것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사건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죠 온 세계가 예루살렘에서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관련 구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 찾아보세요 루카부금입니다 31절에서부터 33, 34에서 35 이거 지금 13장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도착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렇게입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피하십시오 헤롯에가 선생님을 죽이러 갑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시한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어디를 향한 길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길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겠다 그 다음 34절 이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령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신 것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현존이 짓밟히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 41절 19장 41절 뭡니까 나와있죠? 예고하시며 오시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거의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축대를 쌓아온 다음 너희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도 죽이고 심지어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평화의 길을 모르는 그러한 도시 그랬는데 24장 36절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뭐라고 인사하시죠? 어느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평화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 평화의 도시 예언자들을 죽이고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 안으로 모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도시에서 평화가 성립될 수 없었던 그러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새롭게 생기면서 그리스도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탄생된 겁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 순환, 죽음, 부활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평화를 받은 이 사도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생애가 우리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평화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를 받았으면 사도들은 그 이후로 참 편안했죠 인생 참 편했죠 여기에 있었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인삿말을 받은 이 축복말을 받은 열한 명의 사도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창에 질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십자가에 꺾으려 매달려서 죽고 X자 십자형에서 죽고 아무튼 다 죽었어요 다 그럼 죽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있다가 막판에만 그렇게 죽었을까요 죽기 전에는 바로 사도 얘기 아시죠 돌에 맞은 게 혹시 몇 번 책찍질을 당한 것이 몇 번 이랬던 것이 몇 번 도둑 도둑 도적 산적들을 만난 게 몇 번 풍파를 만나고 굶고 죽기도 하고 굶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 진짜 거짓말도 잘하시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평화롭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평화가 아니라 다른 평화 여러분들도 아직 아는 사람은 아는 그 평화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 평화를 예루살렘에서 이룩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 보면 2장하고 15장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의 힘으로 계속 벌어지고 평화의 내용이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